이제 마지막이군. 준비됐나? 물론이지, 친구. 우리가 칼날 여왕을 처치하고 영웅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이지. 또 하나, 맹스크가 특별 사면이라도 해줄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고, 타이프라스. 만약 발레리아 말대로 캐리건이 다시 인간이 되면 그녀를 데리고 여길 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 지미. 캐리건이 돌아왔으면 하는 자네 마음도 알고. 하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은... 글쎄, 세상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도 있다고. 그 판단은 내가 알 거야. 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둔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선 목숨을 낚시지 않는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낯선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 이 유물 조각 찾는다고 고생한 건 들었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서서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저걸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되도록 빨리 처리하고 싶어. 동감일세. 지금 이 유물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야. 곧 사용하게 될 걸세. 이 망할 놈의 유물.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전 우주의 시공간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알아, 타이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UNN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밤 도니 버밀리언이 이곳 코랄에 있는 자취령 정신건강센터에 자진 입원했습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갑작스럽게 정신쇄약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양말만 신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추가로 맹스크 황제의 선언서와 땅콩버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길 빕니다, 도니. 도니 버밀리언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UNN의 단독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UNN, 케이트 루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 옳았군 공병대가 주 군락주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원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저거를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저그가 미친 듯이 유물로 달려들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저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걸세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오리라는 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저그를 처리할 수 있다는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던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조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테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보험이 된다는 데 바를 게 있겠습니까? 잊지마 캐리건이 저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소? 잊지마 젤라가 유물을 가져왔군.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친절하기도 하죠. 경고, 대규모 저그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오,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림없어. 내 부안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안은 시시각각 줄어가지. 결말은 불보듯 뻔해. 계속 가세요. 갑니다. 사령관님, 곧 저그가 우리를 덮칠 겁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 회오리로 기질을 방어하십시오. 재충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호가 다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어 전이 하죠. 사령관님의 비롯이 지어뜩합니다. 넘어가는 장면이 저의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령관님의 비롯이 지어뜩합니다. 그리 길을 안아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사령관님의 비롯이 지어뜩합니다. 부속검에 완성 부속검에 완성 부속검에 완성 부속검에 완성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하죠 부속검에 완성 부속검에 đến hun addiction 헉 미소 그러니까 자, 다들 풀었지? 아잇! 깜짝이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결됐어. 아, 그렇소? 병력은 내렸을 겁니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저, 불구니를 못내고 있었소. 저, 그럼 그들과 동물이 흘렀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격차를 받으시기를 위해 기야에 맞추려고요. 군격차를 받으십시오. 복지술전이 없을 것입니다. 2021년에 Together, 모든 걸 붙잡고 있습니다. 굳을 수 있는 공격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한 공격차를 확인할 겁니다. 네? 지니п 좀. 우신해 주. 우신해 주. 우신해 주. 우신해 주. 주. 우신해 주. 얘들인의 위 plaint cima 사라제 scholar Cook 하나 사라져. 주. 크힛.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1,2-1.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 feathers! 껍질이 그만합니다. park WooEver AEXYGGGG앤ـ! יכול지 않게 sight!' 제이저! 경고, 12등급 사인 2파가 감지되었습니다. 한날레 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내자니 심심하군. 이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죽음을 안겨줄게. 경고, 12등급 사인 Onceedge. 10등급 사인 2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경고, 30대 한 민수 dibut OK. 지금 전진대 현장에서의 대단을 상대하여 Geschichte 하려는 것입니다. 경고가 전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가 전진하여 계 pie-ability 1파가 부족하며 기초가 간격하게 지지합니다. 경고가 전진하여 일어내다. 경고가 전진하여 압력을 4대-2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경고가 전진합니다. 넌 후회할 거야. 경고 – 경고 –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힘좀 써볼 듯! 자, 다들 들었지? 이러고, 그냥 가기요. 다 좋은 일인가요? 폐기 중입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공격. 경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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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보러가 아는 것 같습니다만요. اف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신속을 받았습니다. ация의 전설은 어떤 위 Association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받으십시오. 도움이 되는 distinctive 브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장착장은 어떤 기업을 드러내려 합니다. 목표 2, 기지, 기지, 기지! 경고 – 전투가 공격받아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내 땅에서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라저. 알겠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단지되었습니다. 땅불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리건이 물러간다. 더욱 분발해라 재군단. voc. 그리고 고통과 과거에 대한 재군단을 이기고 있습니다. 기지. 공격받고 있는 양중기. 저는 случ이 기지에 유오파리. 요거는 자관라도 안아ég하여. gel. 물이 있는 양중기. sky.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망지원 정리 중. 고통요. 제발! 목표 1, 2라운드, 3라운드. 대단하자 경고!!! 목표 1,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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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처음부터 여기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전공 전공사람들이 포급받침에 충전이 시작됩니다. 성격을 approach. 사라졌습니다. 경고 – 지지와 함께 공격받고 있습니다. ㅋㅋ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방급, 공군을 함께 기지하루가 있습니다. 기지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Preservation. 발전 방식, 목격, 공격, 기지 기지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밀가루,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목표 1, 경기장. 기지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12등급 사이오니파가 감지되었습니다. 한랄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놈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나 있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의입니다. 대장님 유물을 사용하십시오. 캐리근이 달아났다. 계속 밀어붙여. 다시 다가가녀여. 뜨videmment 않았지만 klarCHCHzas 일렁끼리вор succeeded. 저에게 흥문을 한 지위가 침대하여 안 correct지. 지저미가 바로 취시할 계 blij happening to you. 비역을 효도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때 operating대. 못살 только. 경고 목표 2, 1.2.1. 경고! 경고 – 공격을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광一些 기지로 지켜낸 미션을 이용하여 있습니다. 또 영광에 통해직하면 전투가 무상 확사합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 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 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유물의 에너지 회원이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 회원이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의입니다. 대장님, 유물을 사용하십시오. 연결됐어.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갑니다! 연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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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시에서 한 대가를 지켜야하는군요. 이틀! 가방의 공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해에서 비해 시작하시니! 뇌전시에서 한 대가를 지켜보십시오. 다음 대가에 지켜보십시오! 경고 – 사라가 공격받는 것입니다. 목표 2-1을 더 조용하십시오. 다시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짐이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정말 유감이고... 짐... 이제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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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ér! 우리 two stars!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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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